자 아이유님의 대법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오늘 쌍중복 슬레이어라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쌍중복 슬레이어가 뭐냐 대법을 하다보면 이제 5성이 나오겠죠 5성이 나왔는데 이제 둘 중 하나가 뉴가 나오면 이제 이제 유의미한 뽑기가 된거야 같죠 근데 쌍중복이 떴다 그럼 사실 5성이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거랑 짐이 없잖아요 쌍중복이 뜨면은 자 제가 벌칙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솥바닥이 있는데 어 요거를 벌칙을 돌리면은 돌리면 솥바닥이 올라올제도 있고 안올라올제도 있어요 아 이렇게 저 심령왕이 대법을 할 때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소중한 소환서를 맡겨주시는 대법 시청자분에게 조금이나마 직접 가질 수 있도록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앤 대법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1번 타자 아이유님의 대법 소환서가 3000장 가까이 3000장 넘는데 웬만한 4성은 다 얻을 수 있을거고 제가 5성이 문제에요 5성이 그럼 바로 하나 좋아요 좋아요 바로 하나 가겠습니다 퓸베스트라이더 유죠 오케이 일단 유로 가겠습니다 퓸베스트라이드 굉장히 좋은 몸죠 알 éc다 오선 한마디 나올 때까지만 한번аг볼게 오선인영 industris Deal polite 5성이 나올 때가 된거 같은데 안나오는 느낌인데 다시한번 다시한번 떴다 일단 5성이 나올 때마다 뉴가 떠지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뉴가 나왔으니까 뉴가 알겠습니다 찰나는 3개로 시작해서 ganhar 너무 중복을 안 뽑으면 찰나는 수급이 안되서 그렇게는 할텐데 아 찰나 다 쓰면 구매할 거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일단 다시 1법으로 전환합니다 자 떴다 잠깐만요 아까 풍비라 나왔는데 어 또 나왔네 풍비라가 자 쌍주먹 슬레이러인데 살짝 뭔가 첨가를 할까? 자 케찹 첨가를 하겠습니다 케찹 살짝 첨가했어 어? 누돌프 분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바퀴 처음에는 안 걸릴 것 같긴 해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아 오케이 자 일단 쌍주먹 나온 거는 바로 갈갈하겠습니다 아 벌써 벌써 근데 딱 올라오면 재미가 없긴 해 그치? 어? 자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자 또 또 또 또 또 오케이 야 오야 쌍류나 쌍류 좋아 오늘 좋구만 풍사막으로? 오케이 자 오늘 제가 좀 손이 좋습니다 쌍주먹이 안 뜨고 있어 좋아 번개 자 번개 어 또 송 자 오케이 자 힘들어 가자 힘들어 자 오케이 오성이 왜 이렇게 잘 뜸 오성이 잘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평소 실력이야 그냥 그냥 쏙쎄 자 또다시부터 아 대왕 도깨비 나왔습니다 대도 자 또다시 떴습니다 오 쌍청사 오 잠시만 야 이거 너무 타율이 좋은데 쌍중목이 아예 나오질 않네 여기 여기 어? 벌칙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오케이 자 웹폰 가져가겠습니다 자 10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10뽑 오 또다시 야 이거 쌍청사 안가져 안장룬 진짜 쌍둥이 천사 안가져 안장룬 진짜 쌍둥이 천사 안가져서 희한한세 좋아 그럼 또다시 쌍중목 피했고 아 진짜 골든 골든 핸드인데 어? 자 오성 떴다 물극지왕 와 물극지 되게 오래 그 올드한 몸인데 요거 노중복이었어? 일단 뉴 가져갈게요 또 잠깐 말씀드린거 다시한번 우승이 나왔는데 둘다 뉴 야 자 블락으로 오케 좋습니다 떴다 아 잠깐만 자 드디어 자 쌍중목 있던데요 아까전에 안걸렸습니다 자 세바퀴 돌리고 갈게요 이거에도 안걸릴 수 있어요 자 하나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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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안된 모습이 잠깐만 자 뒤늦게 루돌프가 됐습니다 자 크리스톤스 크리스톤스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다시한번 갈게요 어이 잠깐 자꾸 콧구멍으로 켜짝 들어와 자 갈갈이 가겠습니다 자 다시간다 자 다시번개 또다시 오성 자 근데 이게 처음에 바로 걸리지 않거든요 네 이게 세바퀴 세바퀴를 돌릴까 세바퀴를 세바퀴를 돌릴거라서 바로 걸리지 않아요 이게 어 자 자 세바퀴 합니다 빠르게 갈게 빠르게 안걸릴 테니까 좀 더 이상이 찼데요 자 또 탔다 와우 자 차발 아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안된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자 왜이렇게 잘 올라간지 이게 너무 잘 올라갑니다 떴다 자 오케이 일단 오케이 아 진짜 좋아좋아 위시가 지금 하도 안나왔어 꼬꼬 찰란이야 오케이 위시몬스를 뽑으면은 태수하고 있습니다 위시를 지금까지 하도 없봤네 신비를 3천전 넘게 뽑은 동안 핫 떴다 자 쿵마도사 오케이 쌍주모 아니구요 핵 핫 핵 핵 자 불사일거 자 불사일거 이거 중봉인가요? 아 노주모 오케이 어 바로 웃어야 돼? 아 삼중보 안나왔네요 다행이다 사실 좋구요 이거 쌍중보 아닌가요? 에이 노주모 예이 노주모 제게 새롭게 됐다 자 일단 풍요니콘 먼저 가져올게요 그러면 어 오성도 왔다 자 일단 노중보 가져올게요 자 무리녀 보고요 오성도 왔다 자 자 이제 너무 너무 제가 맞아가지고 이제 좀 다들 좀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니까 예 빠르게 가실 수 있다 안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 두 바퀴 오성도 왔다 잠깐만 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풍벅치 저거 2호기 키면 안되나? 점령전 1승 카드야 저게 어 이거 이거 노중보기 노중보기는 마찬가지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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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시 가자 위시 자 불신수 아 중복이에요? 간다 자 위시 간다 위시 일단 근데 물쌍 쳐서 가져가야죠 쌍 쳐서 클리어하긴 알겠지 오케이 어 잠깐만 쌍류인데 근데 위시 아니네 자 풍피스 가져가나요? 오케이 자 또 쌍류네 풍드래곤이요? 오케이 자 이제 노찰란으로 마지막 한 장 갑니다 자 마지막 한 장 여기서 위시가 뜨나요? 아 가져갔잖아 이거 아 벗기 자 수번째 벗기 이거 비토템 수사 나왔습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왔어요 자 세수 타임 갈게요 세수 타임 자 세수 타임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조커 문장을 지울 수 있을 듯 오우 오우 이제 코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암망치 빅도술 자 빅도술 좋아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최근에 점령자 방대해서 대박 그 유용을 뽐내는 아소라 아니야 비다수라 물론 아마소라를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비다수라 나쁘지 않죠 자 10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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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비타급 거기 잡폭기 잡폭기 자 17번개 째 야 이거 최근 점령자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구비죠 물론 아마소라를 좀 더 쓰긴 하는데 비다수라 대박이죠 이거 이상해 이멘트를 방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나 방금 전에도 이멘트 하지 않았어? 거기 잡폭기 잡폭기 자 여기서 빅요계 간다 와 이거 쌍천사를 드디어 내 손으로 뽑는구나 자 또 뽑게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좋아요 진짜 오늘 제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네요 어 웃어났다 또 나왔죠 데뷔베이든 자 한 번 더 뽑고 자 또다시 웃음 떴습니다 자 굴데몬 자 굴데몬 오케이 또다시 또다시 웃음 떴습니다 자 신비 300장에 5,5마리째 아 진짜 미처 뭘 뭘 대왕도끼비 화끈한 대량대법 크리스와스 중복 대법이었다 진짜 예전에 악기참 이후로 최고로 잘 나온 대법이 아닐까 자 울트라 레전드 어 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리라니의 대법 자 이렇게 2번 대법 리라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어 빨리 웃음 나는데 쌍두복이네 자 세바퀴 돌리는데 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서리 서리 자 자 자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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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 어 지금 리라님도 지금 미쳤어 지금 오스 확률 풍마카로 오케이 어 데빌메이든 자 불키메라 자 불키메라 어 자 쌍쳐서 두마리 자 5성 4마리를 뽑은 셈이야 두마리 두마리씩 저라면 풍 그래 다 타는 풍이네 오케이 좋아 자 비차크라 비사브라이 자 초월 초월 자 이거는 뭐냐 풍신수인가 아 불신수구나 네 불신수 자 이거 요즘 점유연들 반대해서 굉장히 핫한 몸이죠 어 아마수라를 좀 더 많이 쓰긴 한데 비나수라 하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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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사누비스 자 다지사능한 몸이죠 평탄은 방깍에다가 부활도 있고 히도 있고 해지도 있고 떴다 퍽 퍽 잠깐만 퍽 퍽 퍽 퍽 퍽 퍽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토스는 모두가 행복한 대법이 되었네요 음 역시나 울트라 에렌드까진 아니지만 레전드 우리가 행복한가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행복한거죠 예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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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